꼬마집사 곰이야 공 어딨어? 공 공을 찾아와야 공놀이하지 공 어딨어? 공 어딨어? 공이 좋아 어딨어? 곰이가 좋아하는 공 여기 호공이 너 와봐 자자 보자 같이 여기도 여기도 어디 밑에도 없는데? 재리 곰이 형 곰이 없어졌어 재리가 또 숨긴 거 아니야? 슬리퍼 차례 재리 재리 공 그건 재리 공이잖아요 통통이잖아요 재리 그건 통통이에요 곰이야 공 어디 있어? 딱 자세 잡고 정확합니다 공 보여주세요 다시 누가 다 좀 꼬집아 줬으면 해 꿈이 너는 나를 깨워줬으면 해 꿈이 너는 나를 깨워줬으면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이게 진짜 일일 없어 공 찾아봐요 공 찾아봐요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이건 통통이에요 재리 이거 아니에요 이건 통통이에요 공 재리가 갖다 준 건가? 공 갖다 달라니까 굴지롱해서 재리도 찾아봐요 재리도 찾아봐요 재리 형아 도와주세요 necessarily 진짜 죽을래요 진짜 어디 갔어 공 어디 갔어 공? 공 어디에 있어 공이야 제일 좋아하는 공주모님 공 어디에 있어 오? 오 찾았다!! 흐흐흡 곤지영이 곤 찾았다!! 야이 원거빈!! 흐흐흐 원거빈 축하해요 크윽 엘리야 이거가지고 넣었어 지금 시간 일곱 시 되기 10분전 고미는 과연 언제까지 공놀이를 할까요? 아마 영상에 답변 못할거야 시청자들은 지난번 최고 기록에 45분 찌리! 찌리! 기록히지 마요 홍아 두 손을 반복해 박스 도착한 두 손을 맞춰서 도착한 두 손을 맞춰서 도착한 두 손을 맞춰서 자, 공고기 여기 있지 2. 5. 5. 4. 4. 5, 6. 도착한 두 손을 맞춰서 랩인 사람은 정말 신라면! 안전하게 워크랩 might be 엄청난 신력! 뱀야? 마이콜? 뱀야? 오오! 바람을 가르며 오는 거고! 지쳤나.. 지쳤다... 아뇨... sini.. 또한 후추 또한 후추 또한 후추 오시 또한 후추 영화는 진짜 안 돼 형아는 진짜 안 돼 하하하 역시 오늘 다 마시자마자 다 조용하다 소름아 송달 이런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더 해야지 체리야 형아 대단하다 형아 대단하지요?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